예비고불 친구들 안녕하십니까? 힐링영어 범호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여름방학 다가오고 있죠? 그리고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이죠?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시죠? 그쵸? 여러분 진짜 큰일 났어요. 왜? 중학교 3학년도 안 그래도 이제 가뜩이나 중학교 2학년에 비해가지고 영어 기준으로 많이 어려워졌잖아. 그쵸? 교과서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내용도 좀 어려워지고 막 문법도 어려워지고 막 그랬어요. 자,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? 고등학교 1학년이랑 또 중학교 3학년 수준은 또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? 그래서 본문이 적어도 2배 정도 늘어나게 되고요. 교과서 본문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부교제가 엄청 들어가요. 그래서 무슨 뭐 학평 지문이 들어간다니 무슨 뭐 EBS, 올림포스 이런 게 들어간다니 해가지고 그냥 중학교 3학년 때의 시험 범위에 비해서 고등학교 1학년의 시험 범위는 적어도 3배입니다. 학교에 따라서 5배가 되기도 해요. 그리고 난이도는 훨씬 더 어려워죠.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름방학 때부터 예?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습니까? 안 해야 되겠습니까? 해야 돼요? 안 해야 돼요? 아 당연히 해야죠. 그쵸?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. 너무 이게 답답하고 너무 막 안타까워 보면 미치겠어. 여러분들이 이제 막 고등학교 하면 허덕을게 눈에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. 여러분들. 그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들 선생님, 선생님 저 우리 학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. 저 인강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.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정말 열심히 다니는 거 맞아? 학원? 정말 열심히 인강 듣고 계신 거 맞습니까? 진짜 진심으로 이 마음에 손을 얹고 대답을 해보세요. 정말 학원 열심히 다녀요? 정말 인강 똑바로 열심히 듣고 있어요? 복습이랑 잘하시면서?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. 오케이. 그분들은 인정. 그분들은 인정하겠습니다. 그분들은 괜찮아요. 그분들은 제외. 대부분의 분들은 제대로 안 다니십니다. 그리고 인강 제대로 안 들으세요. 여러분 학원 생활을 솔직히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. 어떻게 다녀요? 그냥 막 가라니까 다니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그냥 두 시간 동안 멍하다가 집에 가시잖아요. 제 말이 틀렸습니까? 네? 그럼 막 또 막 맨날 학원에서 단어시험 본다 그러면 또 막 집에서부터 외우는 사람 거의 없잖아. 거의 막 학원 가는 날 당일 막 한 30분 전부터 시작되잖아. 단어장만 붙잡고 어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이거 좀 이따. 아 이거 못 외우면 또 좀 이따 남아야 되는데 이거. 그러면서 막 커닝페이버 만드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학원 가기 전에 외우는 사람은 그래요 양반이지. 학원 가가지고 수업 다 끝나고 수업 중간에 오히려 막 수업 중간에 막 중간에 막 단어장을 몰래 펴놓고 이렇게 외우다가 막 수업 듣다가 이렇게 외우다가 번갈아 번 하다가 선생님한테 막 혼나고 어? 너 수업시간인데 왜 단어 외우고 있냐고 막 그죠? 그리고 또 막 수업 끝나고 나서 또 막 부랴부랴 야 이거 못 외우면 이거 남아서 집에 못 가니까 열심히 빨리 외우자 해가지고 막 달달달달달달 미친듯이 막 당기 기억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시험 볼 때에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비워. 시험 보고 나서 내 머릿속에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. 다 까먹어버려. 그러는데 진도는 진도대로 그냥 단어 그냥 나가기만 하는 거야. 아무것도 남는 거 없이. 이렇게 다니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. 그쵸?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여름방학을 잘 깔끔하게 보낼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. 자 집중하세요. 갑시다. 자 여러분들요. 여름방학 동안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. 일단 단어 외우셔야 되고 말해 뭐해. 중요하지 단어 외워야지. 맞죠? 그 다음에 문법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문법 중에서도 조금 똑똑하게 우리 2학기 교과서 문법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. 여러분 뭐 교과서나 평가문제 같은 데 보시면은 그 진도가 나와 있잖아요. 2학기 때 뭐 배우는지. 그래서 그 문법을 찍어다가 방학 동안에 미리 공부를 하는 거야. 이게 최소. 이건 최소한으로 하셔야 되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실 분들은 이제 문법 전반적인 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알겠죠? 이건 필수다. 자 그 다음에 요 하루 한 지문 해석 훈련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 진짜 여러분 획기적인 방법이거든요.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. 그럼 이렇게 딱 하나 둘 셋 이 삼박자 맞춰가지고 한 달 동안 28일 동안만 빡세게 한번 해보세요. 사실 빡센 것도 아니에요. 하루에 한 시간이면 됩니다 이거. 제가 봤을 때 하루에 한 시간 길어봐야 한 시간 반이에요. 한 시간 반 넘을 수가 없어요. 알겠습니까? 그대로 한 달만 투자해 보십시오. 여러분들 영어 인생이 달라져요. 여러분들 실력이 지금 이거죠? 한 달 동안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. 진짜로. 근데 이걸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. 자 보세요. 자 단어 암기 일단 단어는요 여러분들 골라 잡으세요. 하루에 20개씩 외웠을 때 4주 30개씩 외웠을 때 4주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놓은 거거든요.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단어의 개수입니다. 20개씩만 꾸준히 외우셔도 560개 욕심부려서 40개씩 꾸준히 외우시면 1120개 50개씩 외우시면 1400개 근데 여러분들 보통 중학교 수준의 단어장 어떻습니까? 한 권을 뗀다 해도 일반적으로 900단어에서 한 1200단어 사이에요. 오케이? 근데 이제 막 고등단어장을 핀다 그러면 보통 이제 1200단어에서 많게는 2000단어 정도거든요. 여러분들 지금 중3이시니까 요것만이라도 잘 한번 해봐. 이 정도만 외워도 한 권 다 끝난다니까요. 그럼 보세요. 한 하루에 30개 정도 이상씩 외우시면 한 권이 무조건 끝나게 되죠. 요런 걸 한번 목표로 해보세요.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. 선생님 제가 단어예는 걸 너무나도 극혐해가지고요. 그러시는 분들은 20개씩이라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. 요거는 솔직히 의지의 문제지 절대 여러분들 실력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야. 알겠죠?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 이 정도는. 알겠죠? 자 그리고 그 단어장을 선정할 때의 꿀팁인데요. 이 단어장을 폈을 때 어우 내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네. 아 이게 학습이 제대로 되겠구만. 이런 단어장 오히려 별로예요. 여러분이 다 단어장을 봤을 때 한 30% 한 30% 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단어가 수록이 되어 있어야 돼. 그런 단어장이 좋은 거야. 그래야 어떻습니까? 사람이 좀 포기를 안 하게 되고 그잖아 내가 아는 단어들도 많으니까 뭔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거 금방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과? 한과가 보통 30단어잖아요. 근데 30단어 중에서 30%를 이미 알고 있는 단어라고 쳐봐. 그럼 9단어죠. 그럼 나머지 21개만 외우면 되죠? 이 정도는 할 만하다고. 아무것도 모르는 30개를 외우는 것보다 어 그래도 내가 군대군대 내가 아는 단어가 있네? 아 이건 그냥 건너뛰어도 되겠네? 하면서 21개를 외우는 거. 이거랑은 완전히 이제 그 재미, 성취감 이런 거에 의해서 차이가 완전히 확 나거든요. 여러분들의 꾸드남을 확 당길 수 있는 그게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서점에 나가 보시든 아니면 뭐 이북 같은 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든 보셔서 여러분들 수준에 딱 맞는 30%는 아는 단어가 수록되어 있는 그런 단어장으로 짠!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러면 솔직히 내가 40단어를 외운다고 해도 여기 30%면 12단어 그러면 28단어가 실질적으로 암기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40 곱하기 28 1,120개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솔직히 128개만 외우면 되니까 할만하다고. 하지만 마음은 어떻게 해요. 어 그리고 나 40단어 외웠어. 이렇게 정신승리 하시는 거예요. 정신승리 얼마나 중요한데 공부하는데. 그죠? 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다가 40개씩 외우고 있어. 막 어우 뭔가 좀 더 막 진동 많이 나오고 하는 느낌. 막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. 으쌰으쌰 하는 게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신승리 삼으셔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. 아시겠죠? 그리고 여러분들 단어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.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꿀팁이에요. 어디 가서 말하지 마요. 여러분들. 그 단어 여러분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? 그냥 단어 좀 펴놓고. 외워집니까? 여러분들? 근데 안 외워져요. 절대 안 외워져. 외워지긴 할 수도 있겠지. 하지만 너무 더디어. 비효율적이야. 이게 뭐예요? 단어는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. 절대 눈으로만 보고 가만히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. 막 발광을 하면서 막 외워야 돼. 그래야 잘 외워져요. 진짜야. 그래서 어떻게 하냐. 제가 고등학교,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단어장을 딱 펴놔요. 펴놓고선. 그럼 이제 표지하고 이런 식으로 써있죠. 5개씩 있다고 쳐. 그래요. 그럼 이제 형아편을 딱 들고 먼저 내가 모르는 단어를 찍 하는 거야. 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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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 내가 다섯 단어 모르네. 모르는 거면 형아편을 딱 쳐놔. 이렇게 그 한 과를 먼저 이렇게 딱 해놔요. 그럼 30단어 중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 예를 들어서 뭐 한 20개가 있다고 쳐. 형아편을 쳐놨어.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. 딱 스탑워치 같은 거. 타이머 같은 거. 여러분 핸드폰 딱 드셔가지고 타이머를 5분을 맞춰놓으세요. 5분. 5분 타이머. 이런 마음을 가짐으로 5분 동안 안 해오면은 무슨 큰일이 생기는 것처럼 극한의 어떤 그런 조건을 만드셔가지고 한번 외워보세요.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. 알겠죠?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시험 중간기말고사 보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에 이렇게 딱 시험보기 한 5분 전에 막 이렇게 막 긴장하고 초전한 형태로 막 이러고 있어. 아 좀 이따 시험 본다. 아 잘 봐야 되는데.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또 누가 공부 잘하는 애가 야 이거 선생님 이거 강조했었어. 이거 시험에 나온대. 어? 그럼 이렇게 말했어. 그럼 어떻게 돼? 애들 다 달려가가지고 야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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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야 이거? 이거 나와 진짜? 나 확실하지? 이러면서 막 미친 듯이 외우잖아. 오오오오. 2분 남았어. 빨리 외워야 돼. 빨리 외워야 돼. 막 미친 듯이 외우잖아요. 막 발광 안 한 번에 외우잖아. 그러다가 단기 기억에 집어넣고 시험 볼 때 어 그 문제 어디 나왔어? 해가지고 어 이게 나왔다. 해가지고 바로 정답 집어넣잖아요. 그러니까 딱 이게 시험보기 딱 5분 전 막 10분 전 이때 막 미친 듯이 했을 때 잘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 그 원리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. 여러분들 이거 효과 은근히 커요. 많이 커. 이렇게 한번 해봐.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 진짜 단기 기억에는 적어도 10분이면 다 들어가요. 일단 해보세요. 일단 한번 해봐. 딱 딱 5분 딱 끝나잖아? 그럼 이제 딱 뜻 가려놓고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야. 어 애플? 어 사과 오케이. 클린? 아 청소하다 오케이. 아 런? 달리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라는 거야. 그러다가 만약에 안 됐어. 아 몇 개 틀렸어. 그러면은 바로 한 1분 정도씩 딱 시간을 추가적으로 주면서 1분 정도 미친 식을 같이 또 외우는 거야. 그 다음에 또 확인. 알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요. 진짜 한 10분이면은 제대로 외워지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좀 일단 단기 기억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루에 복습을 한 두세 한번 해보세요. 그래 봤자 30분 이상 안 걸려요. 알겠죠? 어. 그런 식으로 똑똑하게 단호함기 하시기 바랍니다. 이거 진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예요. 진짜 한번 해봐요. 무조건 돼요. 자 그 다음 2학기 문법 미리 공부하기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기초 문법 강좌를 아무거나 찾아요. 보통 여러분들 이제 패스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니까 패스 있으신 분들은 더 찾기가 쉬우시겠죠. 근데 만약에 이제 메가 패스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문법 강좌 이런 걸 보면서 어. 기초적인 문법 강좌를 찾아보세요. 보통 하나씩 있거든. 저도 있고요. 알겠죠? 그럼 찾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를 딱 떠들어 봐. 그러면서 딱 평범일을 딱 보면서 2학기 문법에서 뭐 배우는지 한번 확인을 해요. 보통? 보통? 뭐 관계사. 보통 관계사. 아니면 뭐 보통 뭐야. 분사구문 막 이런 거 나와요. 어. 아니면 막 가정법 이런 거 나와요. 오케이? 보통 이런 거거든. 그냥 딱 보고 아. 그럼 이제 내가 찾은 문법 강좌에서 차트에 찾아. 목록에서. 그 다음에 딱 그것만 딱 찾아 듣는 거예요. 그것만 들어도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예요. 확실하게 하셔도. 아시겠죠? 근데 조금 이제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아. 기왕 내가 이거 수강처 했는데 아깝다. 처음부터 정주행 해야겠다 해가지고 끝까지 잘 들어오시면 좋죠. 그죠? 근데 방학이 그렇게 막 길지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여러분들 한 한 15강에서 20강 정도 되는 그런 문법 강좌를 찾아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좀 꾸준히 뭐 하루에 한강 뭐 이틀에 한강 이렇게 잘 들어가지고 방학 동안에 좀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알겠죠? 얘는 필수 얘는 선택 끝. 자 그 다음 하루 한 지문 해석 훈련 이게 뭐냐 일단 들어보세요. 여러분들 자 이 두 개 2022년 6월 2021년 3월 고등학교 1학년 학평시험지를 준비를 해보세요. 뭐 인터넷에서 다운 쉽게 받을 수 있어요. 그죠? 근데 왜 하필 이거냐면은 이 두 개 시험지가 좀 쉬웠어. 거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는 좀 그 가운데 어딘가에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거든요. 이 두 개가 보시면 알아요. 이게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기준 교과서로 치면 그거보다 확실히 어렵긴 한데 그래도 범접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난이도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시험지 아무거나 준비를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일 하루에 한 지문씩 해석을 써보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 세부심 하시겠지만 독해 지문이 한 세트에 25 지문이에요. 근데 그 25 지문에는 중간에 이제 뭐 안내문처럼 엄청 쉬운 지문들도 있고요. 맨 뒤에 보면 이제 장문도캐라 그래가지고 긴 어떤 그 글이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건 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쉬워요. 아무튼 간에 25 지문이에요. 그럼 이거를 하루에 한 지문씩 하는 거야. 오늘은 18번, 앞에 1회에 17번까지가 듣기거든. 18번부터 하시면 돼요. 오늘은 18번, 내일은 19번, 그 다음 날은 20번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마지막 날에는 장문도캐까지. 됐죠? 그럼 방법은 이렇습니다. 노트 같은 걸 하나 사요. 그 다음에 이제 18번 딱 써. 그 다음에 영어 한 문장을 써요. 그리고 여러분만의 해석 한 문장을 써요. 그 다음에 또 영어 한 문장을 써요. 여러분만의 해석 한 문장을 써요.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한번 해보세요. 이거 해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알겠어요? 아, 선생님. 저 이거 막 영어 쓰는 거 너무 귀찮은데요. 이거 너무 비효율 아닌가요?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거 비효율 아닙니다.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비효율인 거지 뭔가 생각을 해가면서 하다못해 발음이라도 해가면서 영어를 그래도 한 땀 한 땀 써보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. 알겠죠? 그럼 이렇게 한번 해석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. 어, 이거 해석 어떻게 하지? 어, 이거 다 해석 잘 안 되는데. 그럼 어떻게 해? 해석 가이드. 학평 강좌를 적극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은요. 다 선생님들마다 학평 변형 강좌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완벽하게 분석해 주시는 그런 강좌를 찍으셨어요. 저 포함. 알겠죠? 그래서 이런 강좌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찾아서 내가 예를 들어 18번을 한다? 그럼 18번을 수업하신 어떤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? 그럼 그걸 찾아서 들으세요. 근데 보통 18, 19번은 쉽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. 아, 20번부터가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거든. 찾아서 한번 해석의 가이드도 한번 이제 강의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하시는 등 이렇게 숙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내가 만약에 18번 지문이 확실하게 됐다. 그러면 우리말 해석을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 영어 문장만 띡띡띡띡띡 봤을 때 해석이 나름대로 자유롭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. 알겠죠?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질문씩 꾸준히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최고! 여기까지예요. 그래서 예비고일 친구들 우리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만 보내보세요. 보내지 않았을 때랑 제가 말한 대로 보냈을 때랑 차원이 이렇게 다르거든요. 한번 믿고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영어 인생이 달라집니다. 그러면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캐스트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